자 그럼 54페이지 동명사 독해력 문제 듣고 시작합니다. Sorry, replied the boss of hell. My men are too busy to worry about fixing a mere wall. Well then, growled Peter. I have to sue you for breaking our agreement. Oh yeah, said the devil. Where are you going to find a lawyer? The world broke down. 담이 허물어졌다. Between heaven and hell.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자, breakdown은 여기서처럼 무너지다 라는 뜻 외에 고장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헤브는 천국, 헬은 지옥입니다. Saint Peter appeared. 성 베드로가 나타났다. At the broken part of the wall. 담이 허물어진 곳에. 즉, 담이 허물어진 곳에 성 베드로가 나타났다. 자, 여기서 Saint는 성인이란 뜻이고요. Peter는 예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And called to the devil. 그리고는 악마에게 외쳤다. Hey Satan, it's your turn to fix it this time. 2번의 그것을 고치는 것은 당신 차례입니다. 자, 여기서 devil은 악마, 사탄을 말하고요. Satan 역시 사탄, 악마란 뜻이죠. Turn은 차례입니다. Fix는 고치다, 수리하다의 의미로 리페어와 같은 뜻이죠. 자, it's your turn to fix it. 이 문장은 it은 가주어고요. to 이하는 진주어 구문입니다. 다음, sorry, 미안해요. reply the boss of the hell. 지옥의 두몽이 대답했다. My men are too busy. 내 쪽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to worry about. 뭐뭐를 신경 쓸 수가 없어요. Fixing a mere word. 담따위를 고치는 것을. 자, to, to 구문이군요. To A to B 하게 되면 너무 A에서 B할 수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too busy to worry about. 너무 바빠서 신경 쓸 수가 없다. 가 됩니다. About 뒤에 fixing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죠. 여기서 미어는 단지 뭐뭐에 불과한 이란 뜻으로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역할만 하고 서술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형용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ell then, 좋아요. 그렇다면 그라울드 피터, 베드로가 투덜거렸다. 그라울은 투덜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라는 동사죠. I have to sue you. 난 당신을 고소해야겠어. For breaking our agreement. 우리의 계약을 깨뜨린 걸로. 자, 여기서 sue A for B. 밑줄 쳐보세요. A를 B에 대해 고소하다. 라는 뜻의 수거입니다. Agreement는 협정, 계약을 말하고요. 그러면 sue you for breaking our agreement. 당신을 우리의 계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 고소하다가 되는 거죠. 다음, 예. 그래요. Say the devil. 악마가 말했다. Where are you going to find a lawyer? 그럼 변호사를 어디서 찾을 건데요? 라고 악마가 말했다. 자, 문제 볼까요? 위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글 20자 내외로 써라. 맨 끝에서 사탄이 베드로에게 변호사를 어디서 찾을 거냐라고 묻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천당에는 변호사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즉, 변호사는 모두 지옥에만 있다. 즉, 변호사는 선량한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2번 듣고 시작합니다. In an autocratic country, 어느 독재국가에서 two friends, 두 친구가 stop to chat, 이야기를 하려고 멈춰 섰다. 보너스 3 코너, 길 모퉁이에서 오토크레릭은 독재의, 독재적인 이란 뜻이고요.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stop 다음에 동명사가 오게 되면 그렇죠, 뭐뭐하는 것을 그만두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최선 잡담하다죠. one of the man, 그 중 한 사람이 forgetting himself, 자기도 잊으면서 즉, 자기도 모르게 spoke his mind,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자, forgetting himself에서 forgetting은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로 뭐뭐하면서 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speak one's mind는 속마음을 털어놓다 라는 의미입니다. this country is run, 이 나라는 통치되고 있다 by fools, 바보들과, scoundrels, 깡패들과 and rescuers, 악당들에 의해서 the people are starving, 사람들은 굶주리고 and, 그리고 everything, 모든 것이 it's on its way to ruin, 파탄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 즉,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라는 의미네요. 여기서 run은 지배하다, 경영하다 라는 뜻이죠. 첫 문장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플러스 바이 수동태 문장입니다. 뭐뭐에 의해서 지배되다 라는 의미로 해석됐죠. scoundrel은 악당 깡패, 역시 rascal, 또 악당 깡패입니다. 그리고 starve는 굶주리다, 굶어죽다 라는 뜻이고요. on one's way to, 밑줄 쳐보세요. 무엇무엇으로 가는 도중에,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계속합시다. at the point, 그때 a policeman sees the speaker 경찰관이 말하는 사람을 붙잡았다 the man's friend, 그 남자의 친구는 pleaded, 하소연했다 with the officer, 경관에게 여기서 at the point는 그때의 란 뜻이고요. sees는 붙잡다. plead with a for b는 b에 대해 a에게 하소연하다, 간청하다가 됩니다. 그러니 pleaded with the officer, 하면 경관에게 하소연했다가 되겠죠. 자, 다음 please don't take him away 제발 그를 잡아가지 마세요. the man is crazy 이 남자는 미쳤고 doesn't know what he's talking about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take more more away 는 뭐뭐를 데리고 가다, 끌고 가다 입니다. 그리고 노우 이하에 나온 what he is talking about은 의문사절로 노우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접의문의 어순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razy? huh? 미쳤다고 snap the policeman 경관이 물었다. if he is crazy 만약 그가 미쳤다면 how come he knows 어떻게 그가 알지 the political situation 정치적인 상황을 so accurately 그렇게 정확하게 자 여기서 snap은 날카롭게 말하다 라는 뜻의 동사고요. how come how come은 도대체 왜 뭐뭐인가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political situation은 정치적인 상황을 말하죠. 자 그럼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하나 골라라. 1번 독재국가에서는 거리에서 잡담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잡담이 금지되어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2번 위 두 사람은 악당들이며 노상에서 강도 행위를 하다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악당은 아니죠. 3번 위의 경찰관은 애국자이며 조국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4번 위의 한 친구는 경찰관에게 간절히 하소연하여 약간 미친 자기 친구를 구해냈다. 친구가 미치진 않았죠. 마지막 5번 위의 경찰관도 지금 자기 나라가 잘못 통치되어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자 답은 뭘까요? 맨 끝에 경찰이 한 말은 붙잡은 사람이 정세 파악을 잘 하고 있으니 미쳤을 리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즉 정세가 흉행한 것은 자신도 인정한다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그렇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대학의 영어 교수가 뭐뭐라는 말을 썼다. woman without her man is a savage 라는 말을 on the blackboard 칠판에 college는 단과대학을 말하고요. professor, 교수 savage, 야만인 이란 뜻입니다. and directed 그리고 지시했다 his student 그의 학생들에게 to punctuate it 그것에 구두점을 찍으라고 correctly 바르게 자 direct a to b는 a에게 b 하라고 지시하다 명령하다 라는 뜻입니다. directed his students to punctuate it correctly 여기서 a는 his student 가 되고요. punctuate it correctly 가 b가 돼서 그의 학생들에게 그것에 바르게 구두점을 찍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됩니다. punctuate 는 어디어디에 구두점을 찍다 란 말입니다. he found 그는 무엇무엇을 알게 되었다 that the man looked at it 남학생들은 그것을 바라보았다 one way 한 방식으로 and the girls are not 그리고 여학생들은 다르게 즉 그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the males wrote a male은 남자 남자들은 a 라고 썼다 the females wrote b female은 여자 여학생들은 b 라고 썼다 자 여기서 the girls another의 생략된 말이 있죠 생략된 말을 넣어보면 the girls looked at it another 가 됩니다. 따라서 여학생들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봤다가 되는 거죠. 자 문제 봅시다. a b에 각각 들어갈 것을 밑에 1 2에서 골라라 1번 woman without her man is a savage woman 여자요 without a man 그녀 없는 남자는 is a savage 야만인이다 2번 woman without a man is a savage woman 여자 without a man 남자 없는 여자는 is a savage 야만인이다 자 구두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남자가 야만인이냐 여자가 야만인이냐 이 문제가 됩니다. 각각 남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a에는 그렇습니다. 2번이 들어가고 b에는 1번이 들어가면 맞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3장 독해력 문제 마치겠습니다. A college English professor wrote the words woman without her man is a savage on the blackboard and directed his students to punctuate it correctly. He found that the men looked at it one way and the girls another. The males wrote woman without her man is a savage. The females wrote woman without her man is a savage. man the one one who the man the man was I that he the and the man that th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